연속 낭독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용필 목사 지음 갚을 길 없는 은혜 열두 번째로 낭독의 고은정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바로 중앙대학교 상과대학에 지원을 했고 곧바로 입학이 확정됐다 아무래도 상과대학을 나오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중앙대학교에는 성적 우수자를 우대해주는 특차 모집이 있어서 나는 중앙대학교 특차 모집에 지원해 합격할 수가 있었다 성적이 좋아 입학금은 면제받을 수 있었지만 당장 내야 하는 등록금이 문제였다 이런저런 방법을 찾아보다가 결국 군인 간부후보생을 신청해 군 입대를 하기로 했다 간부후보생이 되면 군에서도 공부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길을 선택한 것이다 그런데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다 누군가가 내 등록금을 내주었다는 것이다 알고보니 가정교사를 하고 있던 그 댁에서 등록금을 내줬다 자녀들이 좋은 중학교에 가게 돼 감사의 뜻을 표했을 뿐이라고 했지만 분해 넘치는 보답이었다 그래서 그분들의 도움으로 나는 바로 중앙대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으며 숙소도 서울로 옮길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마땅히 아는 집도 없어서 집으로 옮기는 것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수원에서 가정교사 했던 장노님 댁에 친척분을 소개받았다 그 친척은 서울 신당동에 살고 있는 신동아 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송병무 전무였다 부자들이 많았던 동네로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의 집이 바로 근처에 있었다 그 집에서 1년 동안 가정교사를 하면서 나는 당시 생활보에 시달리지 않으며 학업에 열중할 수 있게 됐다 그 집에는 아들 둘의 딸 넷이 있었다 경기 요구에 다녔던 딸들은 공부를 무척이나 잘했다 그렇게 내 인생의 크고 작은 은인들을 만나면서 나는 조금씩 단련되고 있었다 하나님과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시작할 수 없었던 대학 시절 나는 그 대학 시절을 통해 또 다른 세상을 경험했다 어느 날 중앙대학교 영자신문인 중앙헤럴드에서 견습기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내게는 좋은 기회였다 기자로 활동하면 훨씬 더 많은 걸 접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지원을 했다 나는 중앙대 경상대학 상학과 1학년 대표를 맡았다 글쓰기에 취미가 있던 나는 학보사에서 일하게 됐다 학보를 만드는 일은 재미도 있었지만 당시 교내의 문제나 사회 문제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학보를 만드는 일은 꽤나 보람이 있었다 그 해가 1959년도였다 그 해 마지막 날 수원 매산교회에 갔다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봤다 무작정 상경길에 올라 고생했던 일과 양아치 소굴에서의 아찔했던 순간들 수원 파출소와 역전에서의 생활 철도원이 되겠다며 서울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자살을 하려고 했던 일 교회의 종각에서의 생활 지금의 대학교 생활과 편안한 보금자리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매 순간 감사할 것들이 무수히 많았음을 기억해냈다 내가 힘든 때마다 나를 도와주던 사람들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막연하게 길을 나섰던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이 내가 잘나서였을까 내가 위기의 순간들을 잘 극복해서 정말 그랬을까 어떤 순간에도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렇기에 매 순간을 열심히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는 길은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여겨졌다 짧은 인생이었지만 지금까지 숱한 위기의 순간들을 맞았다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었기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 다만 교회에서 얼핏 들은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믿음뿐이었는데 그 믿음이 인생의 고비마다 길을 열어줬다는 깨달음이 찾아왔다 내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이 느껴졌다 너무나 감사했다 그야말로 성경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체험하고 있었던 것이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새 내가 중앙대학교에 입학한 지도 1년이 지났다 1960년 3.15 부정선거가 있던 해였다 겨울방학 중이었지만 학교 신문사에는 학보사 친구들이 나와있었다 한참 정치적 상황들이 이슈가 되던 때였다 의협심에 불타 있었던 우리들은 학교 신문이 나오면 둘둘 말아 띠지에 끼워서 서울뿐 아니라 지방에 보냈다 그때 중앙대학교 총학생회장이 수원 북중학교 출신인 이병준이라는 선배였다 같은 수원 출신이라 무척 친하게 지냈으며 학보사 발행과 관련해서도 자주 만났다 그 당시 야당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유석 조병옥 의원이었다 그는 1954년 제3대 민의원에 당선되고 이듬해 민주당 최고위원이 됐으며 1956년 대표 최고위원에 선출돼 야당을 지도하고 있었다 국민들의 지지율도 높았고 신망받는 대통령 후보였다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지지자들이 많았다 그러던 그가 1960년 2월 15일 미국에서 병환으로 돌아가셨다 그의 죽음을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했고 일부에서는 갑작스러운 죽음에 의구심을 갖기도 했다 나와 학보사에 있던 친구들도 충격이었다 이번에는 조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었기에 그의 죽음은 너무나 안타까웠다 연속낭독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용필 목사 지음 갚을 길 없는 은혜 열두 번째로 제작 윤재희 낭독 공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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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